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되게 사소하지만 많이 혼미하고 그지같은 그런 소개팅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소개팅 남자가 말끝마다 자꾸 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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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랄지 아 진짜 너무 그지같아가지고 결국에 알았다요 넌 끝이다요 해줬어요 원제 말끝마다 내요체를 쓰는 소개팅 남자 제가 얼마전에 소개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가 자꾸 내요체를 쓰는거에요 그러니까 내요체 이게 뭐냐면은 말끝마다 내요 내요 하는 이건데요 물론 이게 언뜻 보면 아니 그게 뭐 다들 쓰는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닙니다 이게 자꾸 들으면 자꾸 보면 굉장히 이상한걸 느낄 수 있을거에요 임의로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머 꽁꽁씨 점심은 드셨어요? 네 방금 먹었네요 김치찌개 먹었는데 돼지고기 넣어서 엄청 맛있었네요 아 그러셨구나 아 맞다 저는 이제 운동가요 네 저도 좀 쉬다가 가려고 하네요 오늘은 유산소 위주로 할건데 꽁꽁씨는 무게치실건가요? 네 약간 레그프레스랑 덤벨좀 할 예정이네요 근육 안다치게 조심하세요 안그래도 보호대 챙겼네요 딱 이건데 어떤가요? 뭔가 많이 이상하죠? 실은 제가 국문학 전공자이기도 해서 우리말은 되도록 바르게 쓰자라는 생각이 있어 그런지 이 남자의 이 말끝마다 나오는 내요 내요 엄청 거슬렸어요 사실 내요체는 타인 혹은 상황이 주체일 때 그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거를 본인 얘기할 때 계속 쓰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혹은 아이가 저 멀리 가고 있네요 이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 오늘 손톱 깎았네요 이거는 주어 때문에 뭔가 좀 괴란하죠 참고로 이걸 저희 과 애들은 유체일탈 화법이라고 부를 만큼 정말 혼미하고 이상한건데 이거를 계속 말끝맞았으니까 아 배움이 긴 편은 아닌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평소에 책 읽는거 엄청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설마했지만 내가 들어갈 자리에 어를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개팅 내내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다른게 하나도 안보이더라구요 아직 한번밖에 안봤지만 아 그리고 지금 글을 쓰는 시점 이거는 소개팅 갔다와서 다시 카톡을 주고받는 상황인겁니다 소개팅 때도 그랬고 갔다와서도 그랬다 이겁니다 그래도 보니까 사람은 나빠 보이지 않길래 제가 조심스레 언급을 했어요 특히 이 남자도 저한테 적극적으로 고애를 했고 저 역시 그래 뭐 이거 말고는 일단 뭐 다 괜찮아 보이길래 만약 이걸 고칠 의향이 있다면 제대로 한번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머 꼼꼼씨는 내 요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드라마 같은 곳에서 보신거에요? 이렇게 물었더니 이 남자 갑자기 크크크크크크 이렇게 웃으면서 아 제가 평소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내 시그니처 말투고 원래 이렇게 썼기 때문에 남들이 이상하다 해도 나는 고쳐야 할 필요를 못 느꼈네요 내 말투 지적하던 프로 예민여들 너무 피곤했네요 그리고 꽁꽁씨는 이런거 거슬려 할 만큼 예민한 분이 절대 아닐거라 믿네요 이러면서 선수를 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여기서 느꼈죠 아 더는 만날 필요가 없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런 만큼 이거 뭐 길게 끌어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그거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저 말고 몇 번이나 그런 지적을 받아보셨다니까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꺼냈는지 분명 아실텐데 그런 제가 더 이상 아무 말을 못 꺼내게 미리 선수 치려고 하는 그 모습도 나는 솔직히 많이 별로입니다 여러모로 우린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정리하고 다른 좋은 분 만나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내용들 100% 진심이었어요 일단 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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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말투도 너무 싫었지만 그보다 상대방이 아무 말도 못하게 미리 약을 치려고 하는 그 꼼방함의 순간장이 확 틀렸거든요 꼼방함이라 이런 단어도 있습니까 나는 처음 보네 여하튼 제 마지막 카톡에 이 남자는 끝내 아무런 답이 없었고 그래서 저도 그냥 여기서 끝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쉬고 있는데 잠시 후 주선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야 너 말투 지적했다는 게 사실이야? 이렇게요 참고로 이 주선자는 저랑 같은 과 대학 동문 친구인데요 얘는 저보다 훨씬 더 예민한 프로 맞춤법나예요 그래서 말로 전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여주는 게 더 빠르겠다 싶어가지고 카톡 내용을 캡처해 보내줬더니 와 이런 미친 이게 다 뭐야? 야 아우씨 정말 미안하다 아우씨 정말 미안하다 아니 뭐 이런 거지 같은 걸 소개했어 내 남친부터 조져야겠네 참고로 그 속에 남은 제 친구 남친의 친구입니다 이런 격한 반응을 보였고 그렇게 일단락됐어요 근데 이게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예민했나? 이런 마음이 생기긴 해요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너무 말을 심하게 했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무슨 안 좋은 말을 할 것 같으니까 허겁지겁 넌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 믿네요 라던 그 말이 더 용납이 안 되기도 하고 뭔가 좀 홈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너그러인 놈에 가실 수 있나요? 저는요 내 요체에 오래 들을 자신이 없어서 멈췄지만 다른 사람들 생각은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 1번 에이 그럼 님도 다요체로 복수해 주지 아깝다 나 이제 밥 다 먹었다요 그래서 기분 짱 좋다요 뭐 어쩌라고 제 시그리처 말투다요 끌 끌 끌 개 웃기다요 개인적으로 다요체 이거 내 요체보다 더 짜증나요 내 주변에도 한 명 있는데 물론 대놓고 말을 한 적은 없지만 같이 있으면 너무 짜증나가지고 계속 피하게 되더라고 단순히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같이 있으면 정신병 올 것 같아요 2번 지금은 나가고 없지만 작년까지 우리 회사에 3인칭 다요체를 쓰는 35세 여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날 지 이름을 놓고 꽁꽁이는 밥 먹었다요 이지랄 역시 그랬어 이거는 지 말투가 아니고 나에 대한 공격이었던 거야 정신공격 2번 미친 시그니처 말투래 깔깔깔깔 그냥 지능 떨어지는 관종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아니요 저는 전혀 안 예민하다고 봐요 100% 이해합니다 저였어도 내요 내요 거리는 남자는 안 맞을 거예요 4번 네 저도 거슬려요 비록 국문과는 아니지만 맞춤법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라 쓴이 마음 공감합니다 네요 내요 내요 이건 좀 억지로 대답해주는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그리고 쓴이가 지적한 부분도 뭔지 알 것 같아요 예전에 지적지를 많이 받아 봤다면서 쓴이한테 미리 그런 사람이랑 똑같은 짓거리 하지 말라는 그 의미 저도 똑같이 느껴집니다 잘 끝낸 거야 여러 명한테 지적지를 당했다는 건 분명 본인 말투가 많은 이들이 기분 나쁘고 거슬린다 이건데 설령 그게 뭐 본인은 아무런 뜻 없이 한다 쳐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좀 끔찍하다 이거 아니야 근데 그걸 전혀 이해 못해주고 자기 주장만 하는 남자라니 누가 좋다고 만나겠습니까 상대방 의견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랑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맞죠 그게 평화야 5번 야 주선자 말하는 거 완전 마음에 든다 보통 이런 류의 글 볼 때마다 오히려 주선자가 더 빌런이라서 야 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일할지 하는 거 개말았는데 이거 너무 좋아 6번 시그니처는 뭔 시그니처에 개뿔 웃기고 자빠졌네 그리고 말 못하게 하려고 선수 치는 거 진짜 정탈린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정이 탈리다니 이것도 참 대단한 재주구만 정말 잘했습니다 예민한 거 아니니까 마음 쓰지 마요 7번 9번 9번 10번 10번 11번 말투보다 대형이 더 그지 같네 나도 절대 안 만나겠다 잘했어요 물론 뭐 저게 뭐 나쁜 뜻이나 죄는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거지 너무 심하면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그리고 이거는 버릇이라고 해도 되는 건가 말투라고 해도 되나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들 중에 보면 저처럼 이렇게 나레이션 하는 유튜버들 많잖아요 말 끝에 목소리도 좋고 딕션도 좋고 저보다 훨씬 잘해요 다 좋은데 끝에 다짜가 들어가면 소리에 힘을 빼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러면 그렇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다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구입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끝 다짜 발음에서 힘을 쫙 빼버리고 공기반 소리반도 아니고 말이지 와 이거 너무 거슬려 말 끝을 흐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만 그런 건지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무 싫더라고 그냥 그랬다고요 그리고 예전에 아 그래 생각나는 거 하나 있다 옛날에 제가 이거 얼굴 까고 하기 초창기죠 그러니까 한 3년 반 전에 참 열심히 그래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고 있는데 저처럼 이 사연을 하는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사연 유튜버인데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 목소리 때문에 지적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야 사람들이 엄청 싫어한다고 그래서 한 번 봐달래요 그 봤더니 와 이 사람은 목소리도 나쁘지 않고 다 좋은데 비염이 심각한가봐 코가 꽉 막혀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랬죠 이건 나한테 묻지 말고 병원을 가라고 근데 그 뒤로 안 보이더라고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럼 네 fil Straßen 여기다 왔습니다 여기다 sequ 감사합니다.